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저 비닐 아니야? 이건 뭐야? 비닐 깔고 이것저것 한번에 버릴려고 채워놨나보네 어? 거의 다 복구했어요 여기 위에도 공사 싹 했고요 지저분한거 복구 다 해놨네요 별걸 저 열쇠 뭐 이것저것 많이 뭔가를 채썰어놨네 능력 구입 대모남에 칼이 생겨? 데미지가 생긴 한데 진짜 모잘라요 잠깐만 저 말고 또 업그레이드 할게 이것저것 있는데 뭐 뭐 뭐 전야 전야 jackie listen to me this is what the darkness does it confuses you so i i i'm thinking maybe it would be a nice time to go visit hawaii or fiji someplace nice warm and way the fuck away from these guys no they're holed up at the old boardwalk in astoria place called hellgate field me and jenny used to go there when we were kids that's where i'm headed jackie you gotta think carefully this could be a trick the whole thing smells like a trap that's because it is a trap dummy but i don't have a choice i can't let it keep hurting jenny don't let them take the darkness jackie you do that we are all fucked what about the siphon you can't let the darkness have it you do that we are all once again fucked not even the angelus could stop the darkness then great so i'm fucked either way listen johnny thanks for everything any time jackie just you know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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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okay yeah 주머니에는 뭐가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냐 뭔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when we were just talking you said not even the angelus could stop it what does that mean what's the angelus the angelus do you mean you don't know jackie the angelus is the complete and total opposite of the darkness it's a creature of pure light the angelus in the darkness have been fighting since with since well i don't know but a real long time man nobody's seen it for a while and you of all people should thank your lucky stars for that and you of all people should thank you're lucky stars for that you are for that and you are for that angelus thing made the siphon made the siphon that's the rumor creature of pure light the creature of pure light the weapon of pure light it kind of make sense huh mmhm so this siphon could it kill me sure if they kill with the siphon no way the darkness is gonna be able to repair that damage 안젤로스야 좀 더 말해봐 아 의안인가 한정도는? 아 그렇겠다 그런거 같아 안움직여요 아 남자 다 그래서 남자 속주가 필요하고 안젤로스는 여자 속주가 필요하대 안젤로스는 여자 속주가 필요하대 어어 안젤로스 편으로 플레이하는 뭐 이게 다크니스 게임이 다크니스라서 안되겠다 너 너 이건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죠 뭐 다크니스 어둠과 빛 안젤로스 빛의 싸움 다크니스는 남자 속주가 필요하고 안젤로스는 여자 속주가 필요하다는거지 음과 양인거 같은데 모든거에 반대가 있잖아 반대 뭐 그걸 뭐라고하지 그 그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 것 중에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네 그 뭔지 모르겠네 내가 자신을 할게 할게 알겠어? 자키 그만해 내가 할게 알겠어? 음 음 해줘야지 음 대화도 안되는데 이제 맨날 맑으면 음 이러잖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얘 바텐더 왔다는데 내 요리성 아무도 죽지 않은거 아니야 부츠요? 부처라고 정육점 아 부츠가 아니라 부처겠구나 아 어렸을 때 참 흥미진진하게 놀았구나 내가 어렸을 때 해본 나쁜 짓이라고는 그 훔쳐먹는 밭에서 이것저것 훔쳐먹는 것밖에 없었는데 감 몰래 따먹고 근데 이상하게 사과나무는 없었어 감하고 그 머루 좀 있고 수박도 없었어요 머리가 엄청 달아요 포도는 말도 안 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달아요 단거들 단걸로 치면 정말 이 쪽으로 그냥 정말 정말 얜 다크니스하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네 헬로우 몽키 몽키 뭐해 뻑뻑같으려고 몽키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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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안돼 일로 가야돼 몽키야 음 음 여기 나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 저걸 어떻게 없나 어디로 가야돼 목적이 안나 목표가 안나오는데요 아 쟤네 따라가면 되는구나 꽤하게 널 닮았단 말이야 흐흐흐흐흐흐흐 아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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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 여자들은 뭐 눈 쪽이 다 어두워 무슨 마약한 것처럼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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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án 쟤네 네! 나 저 파란 녀 가지고 싶단 말이야 자...일단.. 저것은 없음 다 없었나? 저거 다 없어졌지? 어 뭐야 왜 다시 켜져? 왜 켜졌어? 야 야 니가 나를 근접적으로 잃을 것 같애? 왜 계지도 않는 싸움은 계속하지? 몰래면 몰라 남들이 내가 총 쏘는 애들 오오 그래 그래 너 임마 나 아 나 겁나 좋습니다 에너지 니가 나의 에너지 잘게 했으니깐 너도 아파서 나의 피를 채워주면 아무데나 막 쏴 아까 총알이 어디 있었는데? 아까 총알이 어디있지 않았나? 총알이 어디서 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오 왜? 근접전 하려고 또? 근접전 해봤자 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없어져버리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없어져요 아휴 헤드샷 또 어떻게 지나가지? 그냥 지나가야될거 같은데? 그냥 지나가야될거 같은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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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에너지 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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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 이준 어... 어디에있던거 같네? 어디있어? 아유 잘못떠졌어 어허 자 청와를 바꾸는거야 어허 자 에너지 바꾸고요 이리 와봐 야 던져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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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치고 있어 자 청와를 바꾸고 어허 청와를 꽉 차가봐 어허 장난하지 너 빛 빛은 보이는대로 무조건 다 없애고요 어허 뭔가 꺼린직하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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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꽝아 어허 오케이 아아 따씨 헤드라이트 진짜 어 야 왜 근짓도 안할라고? 자 방패로 바꾸고 슬라이서 슬라이서 아아 아아 어우 야 피했어 야 너 대단한데? 자 에너지 바꾸고 슬라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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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까 라이트병이 하나 있던거같은데 아아 에거 아흐 어흐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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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아흐 아흐 대충이라도 이리와봐 이렇게 바퀴로 바꾸구요 슬라이스 야 이걸로 바꾸어 뭐 죽을게 없네 이리와봐 어디어디어디어어어어 에너지로 바꿔 에너지 너무 많이당것같다 자 심장두 심장두 먹구요 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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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내밀어봐 좋아 어? 안죽었어? 안죽었네 또 안죽네 아 저리로 가래 잠깐만 기다려봐 먹을거 먹고 가고요 가야죠 아 샷건 말고 아까 그게 되게 좋던데 총 빵빵빵빵빵 나가는거 근데 그 총이 없네 좋은 총은 가지고 다니지 가스통이라도 하나 가져가자 나면 빵 왠지 라이트가 켜질거같은 라이트가 켜질거같은 기분이죠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고 아 야 미안해 공기 야 몇번이나야새 야 몇번이나야되 아 아... 여긴데 이걸 한 번에 못 깨가지고 어? 열랄 참게 아 이거 보니까 왠지 좋고 생각난다 아 나 이제 앞으로 광대만 보면 좋고 생각날 것 같아 이씨 아우 조커는 너무 카리스마가 너무 세가지고 캐릭터사나 어 너 빛이 어디있는데 지금 빛이 어디있는거야 이 위에 있는건가 빛이 어디있지? 아 저깄다 아 됐다 어 빛이 어디있는거야? 또? 저깄다 이리와봐 던져주게 된거야 야 총알로 울래요 울라고? 자 에너지를 바꿀다 오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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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에너지를 바꿀고 안돼 죽으면 몽키 열랄 꼬치 꼬치로 만들어 주겠어 뭐야 근데 이게 무조건 터지니까 뭘 던져도 무조건 터지니까 꼬치로 만들진 못해 저거 안깨져 왜 여기도 전등 어디있는거같은데 이 밑에 저걸 안깨어도 되겠죠 굳이 어휴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 우리 둘이 오오우 기 dwarves 에너지 나한테 아주 좋은 포인트거리들 콜 tussen 총알로 바꾸구요 오우 뭐야 지금 전등병 있는데? 어우 쟤는 3만데를 하네 자 에너지 바꾸고 몽키야 너 거 잠깐만 잠깐만 일로와봐 너 잠깐 던져야될거같아 자 아유야 잘못 던졌다 아유 미안 뭐야 너 에너지 자 피해 피해 어허 아이 야 총알 야 너 내 총 맞으면 야 혼날라고 자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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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아아 죽었어 이씨 아 벌레를 너무 일찍 했었어 벌레를 좀 늦게 쏴야됬을텐데 아유씨 야아 여기서부터야? 어? 아아아아 나 진짜 이씨 아이 빌어먹을 그래도 유물 안먹고 갔었는데 다행이네 저거 먹고 갔었나? 안먹고 갔던거 같은데 방패로 바꾸고 방패로 바꾸고 방패로 바꾸고 피해됬 ㅎ 어흡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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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몽키야 어딨어 몽키 몽키 던져 오케이 에너지로 에너지로 에너지 림벨은 꽉 착 하지 오케이 여기서 전등병 나오죠 아하 자 전등병 오케이 에너지로 바꾸고요 시체단전 자 에너지 아 방패를 바꾸고 오케이! 제대로 맞았어요 어? 오케이! 아 드디어 나왔네 미쳐기면 좋죠 야 몽키야 몽키 어디갔어 몽키! 이리와봐 몽키도 안 찍어 자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심장먹고요 다 심장먹죠 다 심장먹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심장먹어놓은거니까 오줌싸도 돼 아 잠깐 쉬는타임인가 보네요 중간 포인트가 있는가 보니깐 어그레이드 어 블랙홀 어 블랙홀 아 이거 이건 뭐지? 데모남 데모남 이게 생긴다고 블랙홀 이이이이이 네.. sociale 해도 되죠? 잠시만요